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서호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시집 소규모 팬클럽을 출간했고요. 현재 온라인 문학 플랫폼 던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부챗방 매니저로 있는 이설빈이라고 합니다. 시를 쓰고 있고, 2019년에 울타리의 노래라는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섭입니다. 저는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기획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크루라는 플랫폼의 운영자이자 대표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북크루는 독자를 위한 작가 초청 플랫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김보나 작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문외창작을 전공하면서 방송작가나 에디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돈이 되는 글쓰기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글쓰기는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활동하고 계신 작가님들이 조금 더 온라인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셔서 더 많은 독자를 만나시고 더 좋은 쓰고 싶은 글쓰기를 하시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처음에 시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작자의 입장에서 가령 시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문외지에서 청탁이 오지 않으면 시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문외지 시스템이 전부 다 청탁제로 거의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수동적으로 나한테 청탁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 그런 입장을 좀 추고의 형식으로 작품을 발표하는 게 좀 더 작가 입장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의 문외지들은 거의 개간, 그러니까 계절마다 나오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에요. 아니면 월간도 간혹 있고, 근데 그게 발행 주기가 한 달, 세 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문화를 향유할 때는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 TV를 켠다든지 넷플릭스를 켠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로 접근을 하는데 그 접근성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웹툰 같은 경우에는 매일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뭐 한 작가가 매일 새로운 걸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작가들이 월요일엔 뭐가 올라오고 화요일엔 뭐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런 게 되게 매력적이고 왜 문학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느꼈던 아쉬운 점들을 반영을 해서 만들어보자고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북크루라는 플랫폼을 운영한 지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북크루는 쉽게 말씀드리면 독자와 작가를 연결하는 플랫폼이에요. 처음에는 콘텐츠 연결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몇 년 전부터 도서관이나 책방이나 학교나 기관에서 초청이 종종 와서 북토크나 강연을 해달라 그런데 가보면 담당자들이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작가를 초청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초청해줘서 너무 고맙고 내 주변에는 초청을 기다리는 작가들이 너무 많은데 우린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북크루라는 독자를 위한 작가 초청 플랫폼을 만들게 됐고 어떻게 작가와 독자가 글로든 아니면 만남으로든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만들게 된 그런 플랫폼이에요. 다들 제 생각에는 쓰는 사람들은 다들 뭔가 어떤 종류의 갈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저도 좀 되게 오랫동안 답답함을 느끼긴 했어요. 아무도 안 하는데 그냥 우리가 할까 약간 이런 쪽에 가까웠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책을 내면 몇만 부씩 나가는 그런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 저를 기억하고 찾아주는 몇 분의 독자들이 계시다는 이유로 계속 좀 내고 있는데 아마 많은 작가들이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독자들과 좀 더 연결되고 싶은 여러 이유로 그런 작가들 함께 좀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컸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건 만남에 대한 것이고 이제 만남이라는 게 단순히 강연뿐만 아니라 이 작가를 초청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학교 선생님이 초청할 수도 있지만 학교 독서 모임 동아리 학생들이 초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들어와서 그리고 아니면 뭐 우리가 달리기 모임이 있는데 작가님 책에 달리는 부분이 나와서 초청해서 같이 뛰고 싶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작가를 만난다는 건 허들 자체를 좀 많이 낮추고 문화를 만들고 어떻게든 같이 하는 작가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났는데 저는 여기 마포 쪽에서 카페에서 글을 쓸 때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 제 카페 옆 테이블에 문창가 학생들 한 세 명이 막 딱 이렇게 세 명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문학이니 문창이니 한 얘기가 들리길래 막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너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몰라 이번에는 뭐 되겠지? 그래 될 때까지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앞에 있는 학생한테 둘이서 넌 진짜 잘 쓰잖아. 네가 왜 등단 못하는지 우린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걔도 얘기를 해요. 나 잘 쓰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등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글을 써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나 지금 편의점 알바 가야 돼서 일어나야 돼. 무슨 드라마 클리셰처럼 딱 편의점 알바 간다고 일어나는데 나 하여튼 그때 좀 많이 슬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변하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시를 쓰는 사람이나 아니면 시평론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은 측면이 있는데 등단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설의 경우에는 시장이 많아요. 다양하게 있고 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시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딱 하나만 있고 여기 어떤 문단이라는 시장 하나뿐이고 그래서 여기에 들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등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든 얘기지만 등단에 너무 목을 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하고 싶은 말인데 지금은 지금 당장에 좀 문담문학에 있어서는 약간 전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좋은 창구는 브런치 쪽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효율적이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작가랑 출판 쪽이랑 바로 매칭이 되거든요. 기존 등단의 어떤 개념이나 입지는 아니겠지만 요즘에서 누구나 받아들이는 어떤 작가 개념을 획득할 수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혼자 해낼 수 있고 충분히 컨택이 가능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거기 시스템이. 그래서 브런치가 재보기에는 가장 그래도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웹소설, 장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잘 되고 있거든요. 가령 예전부터 있었던 문피아, 조아라 같은 사이트부터 최근에 브릿지라든지 카카오페이지 네,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웹소설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수익이 난다는 얘기고 수익 모델이 잡혀있다는 얘기고 경우에는 사실 플랫폼화의 시도는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천리안, 하이텔 이때부터 그걸 플랫폼이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있었고 2000년대 초반에도 제가 어떤 시 사이트 같은 데서 되게 많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저도 2000년대 초반에 사이트 이름이 예비시인이라는 사이트였어요. 왜 처음 듣지? 그런 사이트들은 대체로 근데 수익 모델을 마련하기보다는 그냥 약간 자생적인 커뮤니티에 가까운 형태였고 그게 지속성이 사실 지속성이 있으려면 뭔가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열정만으로 하기에는 그게 몇 년 이상 지속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도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게 어떤 사업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지금까지 수익 모델을 만들기 어려웠던 걸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나는 뭘 만들겠다. 어떤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결심하시고 하셨는지.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 또한 저랑 같이 하는 팀원들 또한 이거를 약간 사업으로만 접근하진 않았어요. 이게 한 편 두 편 이렇게가 아니라 최소한 몇 십 편 단위로 공개를 연재 형식으로 공개를 하는 게 또 원하는 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만든 형태가 작품이 아니라 작품집 형태를 연재를 하는 형식이거든요. 구독 서비스를 좀 확장하게 된 건 매체에 발표되지 못하는 책들의 경우에는 종이책으로 내거나 개간지에 내야 되는데 개간지로 나올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정말 어려운 거고 개간지에서 소설이나 시청 타기 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등단하지 않은 작가들에겐 이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러면 우리가 글을 조금 더 많이 쓰고 많은 독자에게 보내고 그걸 가치 있게 산정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구독 서비스. 그래 그럼 우리가 독자를 찾아보자. 독자를 찾고 보내보자. 그래서 작가들을 설득할 때 어떻게 설득했냐면 구독 서비스는 사실 많이 하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 한번 모여서 같이 해보자. 그러면 이건 많이 해본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실험적으로 해보고 그래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그리고 꼭 돈이 아니더라도 재미있는 일 같으니까 해볼게 라고 얘기가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글 한 편의 가치를 얼마나 산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좀 우린 그것으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나의 실험이기도 하면서 저는 하나의 책임을 좀 느끼는 건 이 플랫폼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든 같이 하는 작가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말씀해 주신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학을 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뭐 작가님도 그러시고 아니면 소속되어 있는 작가님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하시면서 뭐 수익성이 조금 개선되는데 도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크게 벌었어요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그 큰 기업들이 이 시장에 안 들어오는 게 되게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성공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시도들이 잦아질수록 문학이 문외지 중심인 쪽에서 좀 이동할 수 있을 거고 또 이동한다면은 또 지금 문학의 가장 큰 문제가 향유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졌다는 게 사실 큰 문제잖아요. 말 그대로 시장 시험 단계잖아요. 그래서 뭐 당장 크게 수익성이 개선되지는 않더라도 아무튼 독자를 개발하는 우리가 그동안 없었던 독자를 새롭게 개발하는 첫 단계에 있는 거니까 뭐 그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그 실제로 이제 속해 계신 뭐 작가 분들이나 조금 이렇게 강연 같은 소대되셨는데 조금 더 횟수가 늘어났다고 하시나요? 사실 저도 희망을 보고 있는 단계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강연 요청이 많이 줄긴 했지만 원격 강연 식으로 요청이 꽤 오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단순히 그래 작가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자 뭐 그런 게 아니라 작가를 어떻게 조금 더 잘 소개할 수 있을 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백여 분 정도 백 명 좀 이상의 작가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북크루에서 특히 제가 다 책을 읽었거나 평소에 뭐 글이나 삶을 좀 존경하고 있던 분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인데 이제 등록이 될 때 저희 큐레이터가 연락드려서 인터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작가님을 만나면 뭘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작가를 초청해야겠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 여기에 좋은 작가님들이 많다던데 하고 들어와서 소개를 보고 이제 초청을 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초청이 그렇게 연결된 작가님들을 보면 그때 그날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사업 모델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사실 문화를 만드냐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게 뒤따라오지 않을까 지금 시대에 어디에 가서 문학을 읽어야 해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코어한 독자들을 위해서 좀 즉각적으로 글을 읽으려면 던전으로 가야 해 이런 문화가 형성된다면 그건 되게 멋진 일일 것 같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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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